제주도에서 방금 도착한 제주 흑돼지 오겹살입니다. 검정 털들이 이렇게 박혀있죠? 어디 잡은거라 말랑말랑합니다. 두부처럼 말랑말랑해요. 제주 흑돼지 오겹살입니다. 제주자하고 마크가 있죠? 말랑말랑합니다. 아직 이렇게 냉이를 덜 받아서 그런지 말랑말랑 솥뚜껑에다 구워 먹으면 아주 맛있고 숯불에다 구워 먹으면 맛있습니다. 이 녀석은 제주도 흑돼지 등심 덧살입니다. 가브리살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녀석이에요. 가브리살 안녕하세요. 전국으로 제주 흑돼지를 통하고 있는 제주아재입니다. 오늘 또 전국에 있는 자영업자 대표님들 힘내시고 대박나세요. 제주아재가 공원합니다. 화이팅! 제주아재가 공원합니다. 제주아재가 공원합니다.